아팠토사우루스 아팠토사우루스 안녕하세요. 쫑이세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아팠토사우루스를 접어보려고 해요. 친구들 공룡 혹시 좋아하나요? 이 아팠토사우루스는 몸집이 아주 크고 머리는 작은 초식동물입니다. 길이는 25m 정도 되고 몸무게가 3만키로정도로다가 아주 무겁대요. 긴 목을 이용해서 나뭇잎같은 식물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같이 아팠토사우루스 접어볼까요? 준비물은 색종이 2장이 필요해요. 그럼 같이 접어볼게요. 먼저 머리와 꼬리 부분 먼저 접도록 할게요. 처음에 세물을 접어주세요. 펴서 중심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작은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을 옆으로 이게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모양을 놓고 이 아랫선과 평행이 되도록 접어 올려주세요. 접었다 편선을 안쪽으로 접기할게요. 가운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주세요. 이 부분을 안으로 접어낼건데 여기 만나는 선과 이렇게 되도록 접어 볼게요. 여기 꼭지점과 맞닿게 접어주시고 또 마주보는 이쪽 면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서 안으로 접어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머리 부분을 접을게요. 머리 부분은 세모로 먼저 접고 다시 편 다음 안쪽으로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뾰족한 부분을 안으로 넣고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또 한 장은 몸통과 다리를 접어 볼게요. 먼저 색을 안으로 숨기고 네모를 접으세요. 다시 펴서 중심에 맞춰서 문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선까지 밖으로 다시 네모를 접어주세요. 양쪽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문 접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뒤로 돌리세요. 이 접었다 편선만큼 세모를 양쪽을 다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위로 접었다가 펴주시고 다시 내리면서 다리를 만들 거예요. 이 주머니 손을 넣어서 눌러주세요. 양쪽 다 주머니 손을 넣어서 눌러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을게요. 세모를 먼저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다시 네모를 접고 세모를 펼친 다음 위로 올려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눌러주세요. 양쪽 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반을 접어주세요. 반으로 아파토사우루스는 여기 등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편 다음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양쪽 다 안쪽으로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아까 접어놓은 머리 부분을 집어넣고 붙여주면 되겠어요. 풀로 이 가운데 부분 양 옆 가지를 풀을 칠하고 붙여주시면 아파토사우루스가 완성이 됐어요. 눈을 그려주세요. 이쪽도 눈을 그릴게요. 친구들도 아파토사우루스 접어서 공룡시대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요? 긴 나무도 접고 나뭇잎을 따먹는 아파토사우루스도 접고 또 아기공룡과 뛰어노는 그런 공룡시대 한번 꾸며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